안녕하세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우리는 이제 인터넷이 되고 또 여러가지 그 기술들이 나오면서 모든 것이 그 메타버스 공간처럼 새로운 그 세상으로 변하니까서 바뀐다. 아 거기 학교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돼서 우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이런 파워포인트 화면을 했고 파워포인트에 있는 LMS 또 줌 같은 아이스튜디오 미트 그리고 CMS 유튜버 같은 CMS 이런 것을 했고 여러가지 음악을 조금 줄여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실의 수업을 LMS에 가서 비디오를 보고 과제를 내고 시험을 보고 하는 학교를 LMS로 바꾸는 구글 클래스 또 우리가 MOOC K MOOC 학교에 있는 LMS 이런 얘기들이 이미 많이 익숙해졌는데 그것이 유튜브라고 하는 CMS에 의해서 강의가 유튜브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고 그 강의를 LMS에서 보고 이해가 안 갈 때는 다시 스톱해서 돌아가서 보고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 우리는 교실 수업교를 LMS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 여기에 있는 이 강의 지금 저는 PPT를 놓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K MOOC 캐리스에서 하고 있는 그 LMS 여기다 모든 대학들을 가자. 또 요새 구글 클래스에서 아주 직관적인 LMS를 가지고서 초등학교부터 다 수업을 쓸 수 있는 교육 혁신. 거기에 2007년 이후 또 지금 2022년 이 스마트 시대 유튜브 시대에 와서는 이 LMS를 위한 교실이라는 의미가 매우 현실적으로 학교를 트랜스포메이션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실에 몇 가지 요소가 있죠. 교실에 가면 학생들이 만나고 선생님이 있고 강의가 있다. 강의를 보고 숙제를 하고 내는 것도 있지만 또 토의를 하고 진행하는 것은 역시 줌과 같은 것을 통한 화상회의가 있다. 저희 다름에서는 줌의 한 개 또 우리나라 서버가 안 돼서 오는 것을 다름의 ISMeet라고 하는 솔루션으로 제공을 해서 그 어떻게 그 소위 온프레미스 교실 안에서 학교 안에서 또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는 것은 ISMeet를 하자. 구글 미트를 하자 이런 것처럼 ISMeet 이런 서버를 제공해 드립니다. 또 유튜브를 가지고 오픈할 때 부담이 될 때는 역시 CMS 방송이나 혹은 거기다 넣어놓고 보는 컨텐트 매니징 서버로 유튜브를 대체하는 ISCMS라고 하는 아이스튜디오라는 시리즈는 마이스튜디오, 유튜브에 있는 스튜디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로 있는 이 세 개의 서비스 즉 CMS, 미트, 화상회의, 실시간 화상회의, 그리고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클라우드가 되는데 요즘에 이제 메타버스라는 것이 또 나와서 메타버스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다양한 형태의 버츄얼 공간에 모여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버츄얼 공간에 모인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줌을 가지고 여기 지금 실시간 줌이 여기 나오고 있는 거죠. 이 줌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이런 이제 그 학생은 저희 다른 스튜디오에서는 그냥 가상 액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여기 있고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죠. 이런 줌으로 만나는 공간은 그 시간 그때지만 친구들하고 교실 가서 먼저 좀 선생님 없겠지만 우리끼리 만나서 하는 것이 말하자면 메타버스 공간이 되는데 저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다 소음이 있는 공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공간은 제가 여기다가 한번 어디서 하고 있는가를 보이기 위해서 스위칭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제 메뉴네요. 메뉴고 그럼 이쪽은 파워포인트로 가고 파워포인트로 가고 제가 이제 무선 마우스 쓰다가 이쪽으로 보는데 여기다가 줌 대신에 이쪽 줌 대신에 여기다가 제가 하고 있는 공간 아마 이걸 보았습니다. 여기 공간을 켜보면 제가 이런 공간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뒤에는 이제 그 TV가 있는 거죠. 저 TV에 그 화면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와서 여기 화면 칠판과 여기 있는 데서 보이지만 크로마키가 우리 줌에서 잘 알죠? 백그라운드 리무버 방식을 써서 하는 이것을 그 웹에서 서버에 하는 프로그래밍 기법하고 PC하는 기법이 다른데 PC에 이것을 인공지능으로 백그라운드 리무버를 만드는 것은 아마 전 세계에서 저희 다름이 최초로 한 것이 아닌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이제 것으로 수업 녹화 시스템에 대한 특허 또 우리가 이렇게 그 비대면 원격 강의를 하는 방식들을 보이면서 이런 것에 대한 여러가지 기술들을 지금 특허를 다양하게 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외의 기술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강의를 하는 장치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LMS에도 또 지금처럼 실시간으로 제가 서서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비대면 수업이 되는 거죠. 만약 여기서 제가 보는 쪽 즉 여기 이쪽에 있는 환경을 이렇게 놓고 수업을 하고 여기를 쳐다보는 사람은 대면 수업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화면을 보는 사람은 비대면 수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제가 이제 밖으로 나가서 화면이 아는 데 이렇게 가게 되면 역시 제가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카메라에는 제가 없지만 지금 나온데 이 백그라운드가 TV일 때는 그 알고리가 조금 더 민감합니다. 지금 저는 이 뒤에 고정된 배경이 있을 때는 상당히 높은 화질 웬만한 데서는 거의 뭐 크로마키 같은 화질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방식을 써서 강의를 하고 있고 이게 장면 전환이 실시간으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러한 그 안에서 이 안에서 있는 교실이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이런 걸 보고 있는 중으로 온 선생님이나 학생이나 노트북으로 보는 학생이나 스마트폰으로 보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스마트 교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원격지에서 같은 화면 이 화면을 큰 프로젝터로 놓고 거기에 줌 혹은 다름이 알 수 있는 밑에 고글 밑에 이런 걸 써서 보이는 이 학생이 있을 때는 우리는 이것을 원격 교실이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강의하는 어느 공간 지금 제가 저희 사무실에서 이렇게 개발실에서 연구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수업을 하는 그 공간은 교실의 공간은 이제 전세계 인터넷이 되고 이것을 보는 시간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볼 수 있으니까 이 강의는 시간을 초월하는 소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교실이 된다. 이것을 LMS에 넣거나 이것을 지금 제가 하듯이 실시간으로 하는 대화형 인터랙티브 강의를 하거나 이것을 비디오 CMS에 넣어놓고 내일 다시 보게 한다. LMS는 CMS에 있는 비디오를 갖다가 즉 유튜브에 있는 비디오를 갖다가 보여주고 그걸 들은 학생들이 수업을 하게 하는 그런 장치라고 그러면 밖에 유튜브 같은 오픈 서버가 아닌 자체 서버를 하게 되면 저희가 제공하는 ISMS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학교 안에 서서는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교실의 트랜스포메이션, 방송실의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 이 안에 제가 칠판으로 가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러한 화면이 있게 되는데 현재 여기 보이는 이런 교실 여기 학교 안입니다. 어느 특정한 공간에서 이게 보인다고 하면 레이저 포인터를 이렇게 해보면 학교 방송실에 있는 것이 두 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건 스튜디오고 지금 학교에서 스튜디오로 IST을 넣으면 이렇게 되죠. 여기는 소위 KBS 같이 선생님이 없어서 방송이 나가는 그런 방송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학교에 있는 방송실은 각 교실로 IP 방송을 했는데 IP 방송을 했는데 지금 여기 방송실에서는 여기 방송실에서는 선생님들이랑 교실에 녹화된 것을 24시간 자동으로 선생님이 없어도 송출함으로써 EBS 방송국과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학교 방송실에서 선생님이 없어도 알아서 하는 방송 이것이 선생님이 1학년 한 선생님이 강의한 것이 각 교실로 두 번째 선생님이 강의한 것이 두 번째 교실로 가는데 만약 선생님 강의가 저처럼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 장치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로 선생님과 자료와 학생이 같이 보이는 VR 교실 강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한 선생님이 하는 수업을 1반에도 2반에도 3반에도 4반에도 가고 과거처럼 영어 선생님이 1반에도 가르치고 또 2반에 가서 가르치고 이렇게 안 해도 한 선생님이 가르치는 건 1시간에 가는데 그것도 미리 잘 촬영해서 어디서 스튜디오에 촬영해서 지금 여기에 여기는 스튜디오입니다. 여기에 스튜디오에 와서 강의를 촬영하고 그 촬영한 것을 이 방송실에 올려놓게 되면 방송실은 그 시간에 나가는 거죠. 내일 할 거를 오늘 찍었으면 다음 선생님이 또 찍어서 녹화는 1교실 때 전교실이 수학 공부 2교실에 자연 공부 3교실 이렇게 나가서 각 방이 그 시간 스케줄대로 학교의 시간표대로 이 자동 송출 서버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동 송출 서버 기술을 과거에 저희는 수천 개 지금 저희가 직접 생산해서 설치한 것만 한 1500개 정도의 전세계 방송국을 했는데 그 지상파 방송이다. 혹은 케이블 방송이 다 나가는 소위 PP들이 하는 방송을 미국에 있는 LA, 시애트 이런 데 있는 방송을 다 이 서버로 찍은 걸 놓으면 속출이 나가는 거죠. 그렇게 나갔던 방송을 이제는 저희 달임에서 학교 방송으로 바꿔서 직관적으로 선생님들이 방송을 하게 만드는 서버를 제공함으로써 이 학교의 방송실을 1학년 방송, 2학년 방송, 3학년 방송 월요일날 수업, 화요일날 수업이 나가게 되고 그 중에 상당량은 기존에 좋은 방송 EBS 한 것을 녹화, 자동 녹화 모드가 있어서 EBS 어느 날 방송하는 걸 촬영해서 그대로 방송에 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제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학교 방송실이 운영된다면 IP 방송실이 운영된다면 그거야말로 방송의 기술을 지금 지상파, 인공위성, 세틀라이트 방송 이렇게 하던 것이 아닌 학교의 IP 방송으로 이것이 만들어짐으로써 우리는 학교 방송실을 활용할 수 있다. 더 이상 케이블 방송이 아니라 IP 방송으로 학교의 와이파이를 통해서 간다. 이번에 뉴딜에서는 모든 학교는 와이파이로 하기로 되어있다. 와이파이가 되어있는데 우리가 케이블식의 TV 채널을 하는 방송은 현재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학교 방송은 다리매, 소위 FSQ라고 하는 FS1000 시스템을 이용하면 한 서버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을 방송에 나갈 수 있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있는 콘텐츠들은 CMS로 올릴 수도 있고 또 LMS로 들어갈 수도 있고 ISMeet라는 화상회의를 통해서 각판에 실시간으로 양방향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데 주로 방송실에서 자동 송출 서버에 의한 것은 이 송출 내용이 학교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다리매 아예 CMS를 통해서 각 핸드폰에 집에서든 밖에서든 KBS 보듯이 시간방송이 나오게 되는 것이 되고 이것을 CMS를 쓰지 않고 유튜브를 써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CMS에 넣고 LMS에 넣고 화상회의를 하는 그 환경은 지금 이렇게 1인 스튜디오 혼자서 할 수 있는 스튜디오 방식이 있고 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런 조금 여러 명이 모여서 하는 그런 스튜디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이 장비 소위 다리매 1인 방송국에 해당하는 여기서 포인터로 얘기를 하면 1인 방송국에 해당하는 것과 여러 명이 할 수 있는 대담 방송 학생들과 선생님이 토이하는 방송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아예 스탠드와 여기 있는 아이 데스크를 쓰면 어디서든지 1인 방송 스튜디오가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올인원, 아이 스튜디오, 스위처, 믹서, 엔코더, 리코더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방송국이 만들어짐으로써 조금 잘 준비되어 있는 방송실 여기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어디서든지 전문 방송처럼 만들 수 있는 두 가지 솔루션이 된다. 더 나아가서 다림에서는 전자교탁의 미래형 교탁 즉, 지금 이런 기능이 제공되는 교탁과 또 이런 기능이 되는 전자칠판이 제공되게 됩니다. 이 전자칠판이라는 것은 제가 한번 전자칠판 모드로 이 전자칠판을 써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보드라고 하는 전자칠판입니다. 이 전자칠판에 아까 한 것처럼 여기 있는 이 전자칠판에 이쪽에는 전자칠판이고 일반 전자칠판입니다. 전자칠판이고 이쪽 여기와 여기에는 대면, 비대면이 나가게 돼서 줌 두 스크린이 있거나 아이 스튜디오 밑 두 개가 여기에 존재해서 학생들은 선생님과 학생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1반 교실, 여기는 2반 교실, 혹은 여기는 1, 2, 3, 4반 교실, 여기 4, 5, 6반 교실이나는 다양한 것을 보일 수 있으면서 학생들은 선생님과 학생들, 비대면 학생을 볼 수 있게끔 만드는 이 높낮이입니다. 지금 여기는 뭐 좀 지저분하게 개발용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깨끗하게 이제 된 것이 양산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파워포인트 수업을 하게 되는 것이 전자교탁, 프로젝트가 있는 교실에는 교탁 이 교탁을 하면 지금처럼 할 수가 있고 물론 저는 지금 오직 카메라가 움직이는 소위 트래킹카메라 쓰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도 따라간 것일 뿐입니다. 이건 수업 자동 녹화에 쓰고 있는 여러분이 많이 그런 것이 있으면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죠. 그 장비를 통해서 가게 되고 지금 아이보드 설명을 하다는데 여기에 칠판을 한번 제가 칠판 쪽으로 옮겨서 보겠습니다. 칠판에 가서 칠판에 옮겨가고 있습니다. 옮겨가서 여기에 칠판 펜을 써야죠. 칠판 펜으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펜을 가져와서 여기서 펜 모드 이제 뭐 형광펜을 해볼까요? 그래서 아까 설명한 드린대로 여기는 펜의 컬러를 좀 빨간 거로 초록색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방송실 방송실이 되는데 이 방송실에서는 소위 유튜브로 혹은 우리 CMS에 의해서 드리는 앱스를 누르면 거기에서 유튜브 방송을 보듯이 학교 방송이 나오게 되는 것이 이 CMS에서 제공하게 됩니다. 또 이 방송은 학교 안으로 CMS에서 나가는 것을 그 IC 미트를 통해서 각 교실에 그 방송이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로 된 방송이 IC 미트를 통해서 혹은 ICMS를 통해서 각 방에 가게 되고 그 차이는 IC 미트를 통해서 각 방에 가면 각 방에 학생들이 같이 그 선생님에게 보이게 되는 양방향이 되는 거죠. 그것은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 이 유튜브를 대체한다. 사내 방송을 할 때는 유튜브를 쓰지 잘 못하고 또 학교에 대학교에 든 데는 컨텐트를 밖에 오픈 공간에 안 놓으니까 CMS를 쓰면 되고 제가 볼 때는 K12에서는 유튜브를 써도 됩니다. 물론 이걸 쓰게 되면 이제 네트워크가 조금 나가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조금 학교에 있는 기존의 그 방송실에서는 칼라를 좀 바꿔볼까요? 기존에 있는 방송실에서는 그 이 방송이 여기는 실시간입니다. 여기는 미리 녹화된 기간은 이거 녹화 녹화라고 그러면 여기에는 실시간 스튜디오니까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처럼 제가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이 이런 게 과연 가능할까 생각해요. 실시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움직임이 보이면서 칠판에 쓰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합성해서 나가는 기술입니다. 이것은 실시간으로 이 IS 미트를 통해서 각 교실로 각 교실로 수업이 가기 때문에 선생님 책상에는 제가 보는 이 화면에는 각 교실에 수업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 되고 비대면 대변 학생이 나오고 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위 인터넷에 둔 인터넷에 둔 IS 미트 서버 또 CMS 서버 LMS 서버가 가는데 이것이 전자지판 모드가 되고 이 전자지판을 교실에 갖다 놓으면 그 교실은 지금처럼 하이브리드 강의 즉 실시간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와 온라인 강의가 같이 되는 실시간 강의 때문에 같은 개념이 모든 데 적용됩니다. 지금 교탁을 써서 프로젝트가 있는 데는 교탁을 써서 하는 거 아까처럼 제가 지금 칠판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로만 프로젝트에 놓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1인 방송 이렇게 혼자서 하면 조금 조용한 공간에 가서 방송을 집중해서 쓰겠다 할 때는 1인 방송을 하는데 제가 여기 전체 이 안에 내용을 좀 지워서 지워서 보면 1인 방송으로 학교 방송실이 아니라 1인 방송실이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그린이 그린이 있을 때 더욱 고화질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알고리즘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약간씩 이렇게 들어가면 TV에서 백그라운드 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만큼 나오는 거예요. 줌은 어림도 없습니다. 저장도 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1인 스튜디오를 언제든지 이 책상 프리빌트 된 방송국을 제공하기 때문에 1시간 안에 완성됩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곳이 설치가 되고 있고 오늘도 카이스트의 새로 나온 버전 또 충남 대게도 하고 여기 무슨 여러 개 저중고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갖다 넣으면 됩니다. 방송실은 방송실에 인테리어 없이 저희 다림에 아이스탠드라는 걸 넣으면 거기서 모든 녹화 중계가 다 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아이스탠드 방송국이고 이게 1인방송 아이데스크 방송국이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림이 만든 메타 클래스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 카이스트의 어느 교수님 팀들하고 지금 공동으로 여러 가지를 시험하고 적용하고 만들어서 완성을 하고 있는데 곧 아마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벽에 소위 디지털 파사드 홀로그램 기술을 써서 거기에 많은 스크린에다가 저희가 다른 교실들을 갖다 보일 수 있게 해서 학생에는 온 학생들이 학생들이 다른 교실로 같이 앉아있는 느낌을 주는 그런 공간으로 하는 그 개념이 되고 이 큰 공간 같으면 예를 들면 우리가 도서관이다 혹은 도서관이 아니고 강당이다 대형강이다 다 이 방식으로 그 VIP를 쓰는 메타 교실 아바타가 가는 메타 공간처럼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그 전체가 모임의 공간이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서 하지만 같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그런 공간의 교실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런 방식들에 대한 얘기들을 쭉 나누었고 한번 제가 다시 파워포인트 모드로 가서 레이저 포인터로 하고 포인터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설명들이 이제 노트북으로도 감이하고 전 아이 보호드 소위 전자칠판 아이 보호드라는 것은 인터넷 이런 뜻이 많죠. 아이폰 아이패드 스티브 잡스 했다면 아이 보호드 이것은 아이 스탠드 이것은 아이 데스크 아이 렉턴 또 아이 노트북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데스크탑 방송국 컴퓨터를 데스크탑으로 가져왔다면 우리는 스테이션 방송국을 데스크탑으로 하는 그러한 기술들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이렇게 교실에는 선생님이 그린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만 그린이 있으면 조금 더 방송 퀄리티 다리미하고 크로마키는 방송국에 사용되는 방송국 퀄리티를 원터치로 되게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교실에 이 비대면으로 나가고 있는 장면과 대면교실의 칠판과 비대면 학생들이 보이는 이러한 하이브리드 강의실 지금 여러분에게 실시간 제가 강의를 하는 거죠 또 여기에 이런 아이 보드 시스템이 가게 되면 된다 그렇게 되면 봐야 우리는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편집 안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것은 전자교탁 이 됐는데 이렇게 앞에다 두고서 학생들이 없을 때 이런 수업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쪽에 참고로 제가 비대면 학생들 느끼기 위해서 비대면 학생 스위칭을 시켜주겠습니다 저기에 비대면이 나오고 있는 거죠 어찌 됐든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하고는 이런 하이브리드 교실 수업이 된다라는 뜻으로 교실 수업에서 프로젝터가 있던 지금 제가 이쪽에서 이쪽에 파워포인트를 보면 프로젝터를 가지고 전자교탁을 하거나 아까 전자 칠판 학생이 많지 않을 때는 스크린이 한 100인치 이내에는 TV에다 올리는 것이 일반 칠판처럼 되는 것이고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150인치 200인치가 되니까 아무래도 포인터 방식의 수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에 여러 가지 형태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아이스튜디오도 다양한 모델이 있어서 오늘은 400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들로 아이스튜디오 200 더 간단한 거예요 이번에 조달의 죄송합니다 이쪽에 있는데 조달의 200 300 400이 등록이 됐습니다 엊그저게 등록이 돼서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가 있고 단지 수업 자동 녹화로 갈 때는 트래킹 카메라만 더 넣으면 되고 거기에 옵션이 이렇게 백강 리무벌이 된다 그리고 400 500 5000 7000도 이제 다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정말 고성능 KBS MBC에서 하는 것 이상의 방송을 지금 제가 하듯이 전혀 자동으로 인공지능에 의해서 스위칭이 되면서 나가는 방송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다림의 방송혁신 디지털 트랜스폰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방송실 지금 있는 여러 번 방송실들은 다 이거 장기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미래 첨단 공유교실 또 일반 교탁을 쓰고 있는 교실에서도 이걸 바꾸게 되면 하이브리드 교탁으로 하이브리드 강의실이 된다 대형 강의실 같은 데는 꼭 써야 된다 선생님이 다 안 보이니까 그런 것이고 또 이 화상회의 지금 쓰고 있는 원격 화상회의는 텔레프레센스 시스템 프레센스죠 현존 기술이 있는데 텔레프레센스 기술로 하고 있는 곳에서 우리는 텔레프레센터 기술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다름이 더 간단한 200K도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모든 프레젠테이션을 디지털 트랜스폰화 할 수 있다 디지털 도메인으로 수업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실시간으로 줌을 연결해서 또 방송도 하고 녹화도 하는 하이브리드 강의 그래서 우리가 다름에서 LMS도 CMS도 화상회의도 그리고 메타 교실도 홀로그램 기술도 다 출시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바야흐로 전세계 교실 학교의 디지털 트랜스폰을 위한 구체적인 여행이 시작되고 있다 하는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제 그 이 장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자막이 여기 다 자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막에 대해서는 뭐 여러가지 방식들을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부분의 자막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서 갈 수 있게끔 되어 있다 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2022년 전세계의 달인의 교육에 새로운 변화를 시켜주는 이래 한국에서 나온 기술로 여러분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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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